석바냐 그리고 출연에 계신 우리 팀 여러분들은요 우리 안전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 벽에 잘 붙어있는데요 숙여러서 나갈 날을 놓고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의 석바를 휘차게 잡아주시고요 자자에서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준비 준비 2자랑이 됩니다 2자랑이 되는 첫 번째 경기 여러분 좋습니다 우리 청산파 어머니 청산파 번째 두위를 가져갑니다 오늘 청사과 혼합과 참여해주시는 우리 어머님들하고 아버님들 저녁은 알아서 직접 해드셔야 될 것 같아요. 어머님이 손질을 만들 수는 없을 것 같아요. 오늘 손에 힘을 받으셔서 아니면 짜장면 시켜주시는지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어머님은 내일 1회의 한 주사각볼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. 일어나서 시키시기라고 써먹을 수 함께 불편하지 않습니다. 자, 이어서 통통신경기 바로 진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우리 이 경기에서 승리하신, 결승을 승리하신 어머님은요. 제 10회 우승자에게는 내일은 시키렛 때 꼭 참석하셔야 됩니다. 네, 시키렛 때 꼭 오셔서 경기를 진행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송글만 받아서 제가 다시는 안 돼요. 네, 한 번 더 참석해 주셔야 됩니다. 자, 두 번째 경기 시작하겠습니다. 준비, 준비. 박승현! 우리 친구들 편안히 넘어가지 않게 아직까지 2회의 한 장으로 벌어진 경기 진행합니다. 조심조심. 오, 세상 1회가. 야, 결승을 해봤게. 오, 전문 기준이 나왔어요, 방금. 전문 기준이 나왔습니다. 오, 바로 이어서 많이 놀라신 것 같아요. 네, 몸중에 양쪽을 5초로 써놨어요. 오, 많이 놀라신 것 같은데 그냥 젖을 수는 없다. 네, 한 번만 느껴봐야 됩니다. 네, 좋습니다. 결승전을 하는 열기가 후툴! 좋답니다. 자, 선과를 해서 맞으시면 마지막 경기. 자, 오늘은 여성부 승전입니다. 오늘 여기 당일 계신 여러분은 임찬! 박수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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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성부 승! 5세위대! 박수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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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이 힘을 파악하고 서로의 힘을 다운 것도 믿어드립니다. 지금 당일까지 힘이 느껴지는 여러분은 청소년 손 마음이 아니네요. 여러분은 바보집니다. 미안하지 마시나요. 가면 가면 가면을 다시 힘껏을 주시고 노인자는 힘이 불가능이 취합니다. 결실이 된다는 분들이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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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역전 대역전 우리 선착순으로 제일 먼저 오셔서 우승전의 푸전승으로 올라가셨습니다. 우승까지 차지하게 됩니다. 우리 함께 해주신 우리 조언